코로나19 소식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사우나와 포장마차발 집단 감염으로 지난 2주 동안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학 당국이 사우나를 수차내에 드나들면서도 동선을 숨긴 포차 주인을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한 사우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형 사우나와 포장마차 등 소규모 술집이 밀집한 천안시 신방동의 한 빌딩입니다. 천안에서는 오늘 5명 등 3일 새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빌딩 내 사우나 관련이 12명, 1층 포차 관련이 4명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는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직원인 아산 60번 확진자와 포차 주인인 천안 266번이 전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직장 동료 5명 감염과 관련된 아산 60번 확진자가 지난달 25일 포차를 찾았고 주인이 동속했습니다. 이후 포차 주인은 매일 사우나를 방문했고 지난달 31일 확진됐는데 그 사이 여탕에서 200여 명과 접촉했습니다. 천안시는 두 명의 부주의가 집단 감염 사태를 유발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특히 최초 사우나 방문 이력을 숨긴 포차 주인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치중해서 이렇게 집단 감염을 유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천안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5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영성동의 한 사우나에서 14명이 쏟아져 나온 데 이어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재연되면서 영업 제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아산 60번을 중심으로 22명의 감염자가 나왔지만 아직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아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